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생이부인이에요. 오늘은 성남 모란시장에서 고추마트를 다녀왔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경 가요. 전에도 한번 이렇게 고추만 파시는 상인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야채값 고춧값 엄청 비싸대요. 요즘은 어떤지 한번 다녀왔어요. 역시나 마트보다 신선하고 저렴했어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고추들 보면 한 팩에 10개, 12개 이렇게 들은 게 저렴해도 3,000원이 넘고 비싸면 4,000원, 5,000원까지도 하는데 여기는 한 그네, 풋고추는 3,000원, 장 찍어먹는 고추 종류는 5,000원, 청양고추도 5,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 보세요. 진짜 싱싱하지요? 마트에서 잘못 사면 시들시들한데 여긴 모든 고추가 다 신선했어요. 저도 장 찍어먹는 롱그린이랑 꽈리코추 구매해 갖고 왔는데 역시나 실패 없이 정말 좋더라고요. 신선하고 자, 덤도 한 주먹씩 더 주시고 많죠? 초록색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 눈이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역시 마트보다 저렴하고 신선하니까 다들 아시는 거겠죠? 단고추가 당뇨혈압에 좋다고 하시네요. 저는 오이고추 옆에 있는 롱그린을 사 갖고 왔어요. 장 찍어먹기에 되게 맛있어요. 자, 오늘이 이렇게 성남 모란시장에서 고추마트 상인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기회되시는 분들 성남 모란시장으로 고추구경, 장구경 한번 오세요.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잠생이 부인이었어요.